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야기 글을 읽고 대강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줄 때 또는 독후감상문을 쓰기 위해 이야기의 줄거리를 쓸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나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잘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 봅시다. 이야기의 내용을 잘 간추리려면 먼저 이야기의 구조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이야기의 구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이야기의 구조란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이야기에서 일어난 사건, 사건의 배경 등과 같이 중요한 것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이루는 중요한 것들을 쏙쏙 파악하고 있으면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기가 훨씬 쉽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의 구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알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 볼까요? 먼저 등장인물, 사건의 흐름, 시간과 장소에 주목하면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숲속에서 말다툼을 벌였단다. 토끼가 말했지. 내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 머리도 너보다 훨씬 좋다고. 너는 느린데 등에는 집까지 지고 다녀야 하니 답답하지도 않니? 하지만 거북이 생각은 달랐어. 거북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했단다. 누가 더 빠른지 겨루어 볼래? 여기서 출발해서 저 언덕을 넘고 산올타리와 당근밭을 지나 고물수레가 있는 데까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야. 어때? 토끼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지. 보나 마나 내가 이기지. 하지만 내가 굳이 겨루어 보고 싶다면 시합을 해보자고. 다음날 소문은 금세 온 숲으로 퍼져나갔어. 온갖 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보려고 숲속으로 몰려들었지. 거북이가 어떻게 토끼를 이기겠어? 여우가 말했지. 누가 이길지는 두고 봐야 아는 거야. 올빼미가 대답했어. 출발 신호는 수탉이 하기로 했어. 구경꾼들이 뒤로 물러서자 수탉은 숨을 한껏 들이마셨지. 꼭 끼요! 신호가 울리자 토끼는 풀밭을 박차고 쏜살같이 달렸어. 거북이도 엉금엉금 뒤따라갔지. 눈 깜짝할 사이에 토끼는 언덕을 훌쩍 넘어 산월타리에 다다랐어.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토끼는 걸음을 멈추고 맛있는 풀리풀 우물우물 먹었어. 거북이는 터벅 터벅 언덕까지 왔어.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발 두 발 언덕으로 올라갔단다. 새들이 거북이를 힘차게 응원해 주었지. 토끼는 산월타리에 풀리풀 먹고 나서 다시 힘껏 뛰었지. 어느새 토끼는 당근밭에 이르렀어. 그런데 토끼는 당근을 무척 좋아했단다. 당근을 보고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지. 토끼는 당근을 먹고 또 먹고 실컷 먹었어. 뱃속이 그득해지니까 잠이 솔솔 쏟아졌단다. 토끼는 당근밭에 누워서 잠을 잤어. 거북이는 이제 겨우 산월타리까지 왔고 거북이는 벌써 힘이 빠졌지만 그래도 꾸물꾸물 계속 기어갔어. 마침내 거북이도 당근밭까지 왔지. 하지만 토끼는 쿨쿨 잠을 자느라 거북이가 지나가는 줄도 몰랐어. 토끼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거북이가 먼저 고물수레가 있는 데에 도착했거든. 거북이가 이겼지. 숲속 동물들이 거북이를 겹겹이 애웠었어. 그러자 거북이는 이렇게 말했단다. 나는 정말 느려. 하지만 쉬지 않고 꾸준히 걸었기 때문에 빨라도 끈기 없는 토끼를 이긴 거야. 여러분, 잘 읽어 보았나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그냥 간추리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로 또 어떤 내용을 간추려야 할지 막막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 구조 피라미드를 이용해 이야기를 간추려 볼 거예요. 함께해 보세요. 먼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책 제목대로 주인공은 토끼와 거북이지요. 그럼 주인공 외에 또 누가 등장했을까요? 맞아요. 여우, 올빼미, 수탉, 새입니다. 자, 이야기에 또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하나씩 이야기해 볼까요? 네, 토끼와 거북이가 말다퉁을 하다가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고요. 수탉의 신호에 맞춰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해요. 그리고 토끼가 당근밭에서 당근을 실컷 먹고 잠들었고 결국 경주에서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러면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맞아요. 어느 날 숲속에서 일어났죠. 자, 그럼 여러분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경주에서 토끼가 중간에 잠들어버린 사건도 중요하고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사건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야기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끈기 있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죠. 자, 이렇게 이야기 구조 피라미드를 통해 토끼와 거북이의 중요한 정보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이 완성한 이야기 구조 피라미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간추리기 위한 중심 내용들을 찾아볼 거예요. 중심 내용을 찾으려면 이야기의 주인공, 등장인물, 사건 등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중심 내용을 잘 찾기 어렵다면 이야기에 나오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주목해 보세요. 시간과 장소가 변할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면 중심 내용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고 또 내가 놓쳤던 중심 내용도 알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중심 내용이란 이야기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해요. 중심 내용을 좀 더 쉽게 찾기 위해서는 이야기에서 시간과 장소의 순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모두 잘 찾았는지 답을 알아볼까요? 그러면 시간상 다음 날에는 장소가 어디 어디였죠? 숲속, 산울타리, 언덕, 당근밭 산울타리와 당근밭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물술에 있는 곳이었죠. 맞아요. 모두 모두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야기의 장면을 나누어서 중심 내용을 찾아볼 거예요. 중심 내용을 찾을 때에는 이야기 구조 피라미드에서 정리한 주인공과 등장인물, 이야기의 사건, 사건의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줄게요. 첫 번째, 어느 날 숲속에서 누가 더 빠른지 말다툼을 하던 토끼와 거북이는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음 날 숲속에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보기 위해 동물들이 모여들었고 숱하게 출발 신호에 맞춰 토끼와 거북이는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변화하는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누구이고 또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주목하면 중심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어지는 3번에서 7번까지 중심 내용을 찾아 정리해 봅시다. 중심 내용을 다 찾았으면 중심 내용들을 매끄럽게 연결해서 하나의 글로 써보세요. 그럼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의 내용을 잘 간추린 글이 완성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에 대해 잘 알게 되었나요? 그러면 마지막 퀴즈를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도 이야기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릴 때에는 먼저 이야기에서 중요한 등장인물, 사건, 사건의 결과와 같은 이야기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고려하여 중심 내용을 찾는데 중심 내용을 찾을 때에는 시간과 장소 같은 배경의 변화에 주목하세요. 그럼 이야기의 내용을 쉽게 간추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미루지 말고 매일 조금씩 이야기를 읽고 내용을 간추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보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한 학생 여러분 우리 모두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